안녕하세요. 케이니입니다. 영작 첨삭 하도록 하겠습니다.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쓰는 거 하고 있는데 hiswims에서 이미 끝난 거예요. 형식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치사로 넘어가서 이 부분은 문장 형식에 상관이 없다. in the pool. 잘했습니다. I'm popular. 됐죠? 이것도 2형식이죠. 다만 2형식 동사를 좀 더 다채롭게 사용하면 좋겠어요. 2형식 동사 굉장히 많거든요. 찾아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 사용하면서 익숙해지면은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 시험 볼 때나 이럴 때 그 지문에 나온 그런 2형식 문장들을 보면 이게 2형식이구나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은 문장 해석할 때 이상한 해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 다음 she pay the money 해서 맞는데 페이스가 돼야겠죠. 왜냐면은 이게 그것도 이렇게 하면 되나? 페이스가 돼야 되는 이유는 she는 3인칭 단수 주어니까. 그래서 그렇죠. my mother tell 이것도 마찬가지로 tells가 돼야겠죠. 그렇죠. tells me about the 타가다구나. 타가다에 대해 말했다. 라고 돼 있고 I want to leave without learning history. 다 맞거든요. 문장. 이거 3인칭 단수 부분 잘 안 된 거 빼면은 다 맞아요. 그래서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이거를 어제 내가 어디선가 했는데 알렉스의 수업에서 했던 것 같아요. 3인칭 주어에서 변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분명히 내가 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도 안 했나 보다. 여기서 했나 보다. 여기 있네요. 이거거든요. 이거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인칭 단수로 변한 것들 이 부분만 한번 쓰는 걸로 하죠. 종이에다가 글씨 보면 심각한 거 알 수 있죠. 자 이거 음 이렇게 해서 카톡으로 보내놓을게요. 이거 잡혀야 돼요. 음 됐고요.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다 잘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